아니야 이거 잡으면 게임 줘! 아니 라카나 어디가! 아니 왜 이래?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 이걸 왜 이걸 왜! 땅가따노! 일어나 시즌 종료때 챌린저까지 26승 남았으니 뭐 그건 아니야 거기까진 안 떨어져요 너 내 방송 보고 있지 랭가야 이 판 캐리 좀 해! 해주세요! 랭가형 내가 캐리해준다고? 개 잘해? 아 예예 개 흥분했다 정글 안되겠다 컴다운 해라! 나 지금 580점에서 떨어졌다 2점수 때의 실력 아니긴 한데 내가 캐리해준다 뭐 랭가씨 첫판 느낌있게 가자 아이 안 빠져도 돼 탑 보지 말고 아래쪽 터트려! 그게 더 좋아 좋았고 신속신이거든요 이전에 풀 빼놨거든요 아...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해줘! 아... 아... 진짜 돌겠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형은 왜 점수가 점점 떨어져? 아 이거 궁금한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도 궁금한거 물어봐도 돼? 나도 물어볼게 아니 궁금해 작년 롤드컵 2013년 T1 경기에 대 알겠동 아니 안 물어봤잖아 미안행 지금 심신 미약상태야 다음판 이기면 된단 마인드가 힘들다 승용아 와 600점 순식간에 230점을 까먹었어 20연승하면 챌린저고 20연패하면 다이아야 뭐 뭐 뭐 할거야 말거야 와 아니 얘들아 아니 야 얘네는 왜 또 HP가 아 미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챔피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무슨 챔피언을 하든 아니 강가에서 아니 이게 정상적인 교전 자체가 안나와 그래도 리그오브레전드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XX 게임 10연패에도 게임을 돌리게 하는 게임 사랑해요 진짜 제대로 갈게요 님들 지켜봐주십시오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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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니달리 한 번 받아줬어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트리플킬 괜찮아 내가 캐리할게 안괜찮은데 치지마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거야 조용히 해 괜찮아 하지마 싸우지마 적 서블킬 아니야? 진짜 라인 바꾸고 요네 바텀 보내면 되는데 왜 망한 트위치가 잘 큰 리븐을 쏠 길 딸라 각을 볼까요 아이고 너는 왜 또 탑에 오냐 바텀 가 망하고 나서 오는 저 탑 로밍 안오느니만 못해 아 진짜 숨이 톡톡 막히네 너희 잘 막아봐라 나 못 막은 지는 거다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해봅시다 너희가 막으면 골드 땡기고 기어 한 번 생기는 거야 포탑을 파악했으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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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아들 잠깐만 근데 Temple 내가 안idos darüber 막 연락 Gr 왜이래 아 왜이래 못이기냐? 설마? 그러면은 믿으러 가야돼 아니야 이거 잡으면 게임 져! 아니 라카나 어디가! 바로 막아야되는데 얘들아 아 이거 그냥 요넷 1대1 냅두고 와야지 왜이래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 이걸 왜 이걸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ㄷㄷ 이게 뭐냐? 이쁘다 자, 이 억제기 밀고 바론 가야 돼 자, 이 억제기 밀고 바로 가야 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우와, 그냥 안전하게 가면 안 됐어? 어? 아.. 짐 먹어야 돼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돼 아.. 좀 봐주면 안되냐? 락하나? 얘 몸이 왜 이렇게 커 얘 몸통아리가 아 안돼 안돼 블리츠 몸이 왜 저래 이렇게 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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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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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리.. 이달리 뭐하냐? 될 거 같아 이달리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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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롤 너무 어렵다 고생했다 얘들아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래도 멘탈 잡았으면 된거야 와.. 진짜 표정 웬만해서 안 웃으려고 진짜 이 악물고 근데 이 판은.. 아니 이런 게임 이겨야 돼 유죄는 다리우스인데 아휴.. 미운 놈들 그래도 게임 우리 이게 참 진짜 이기면 또 자기들끼리 또 문 따라요 그럼 응원할게요 아.. 내가 고맙다 이겼으니까 하기애애하지 졌으면 이런 분위기 됐겠냐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멘탈 잡아서 이겼다 와.. 근데 님들 이 게임을 이긴다고? 아.. 여러분 나 지금 너무 심장 아파 나 마지막에 한타 이기고 살짝 와.. 나 약간 그.. nck하는 느낌이었어 핫타 이기고 도파민 지렸네 이번판 진짜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심장 쿡캉쿡캉거리는게 나 오랜만에 느꼈어 뭐라.. 음.. 금서류..